1.몬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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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차정산 아 몬스터는 10만 831마리를 잡았구요 메소는 15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159 233178 아 그리고 잼스턴은 36개 물방울 속은 5개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? 5개면은 여태 회차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거 같은데 크흠흠 주호는 뭐 합쳐지는거고 끝인가? 메소잼스턴 물방울 속? 메소잼스턴 물방울 속? 몬스터자분석자 아 그런거 같습니다 아 이것으로 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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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